역사 동안 쭉 이란 말은 인간이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해냈던 모든 어떤 시대를 다 통틀어서 그러면 선생님 문자가 없었던 선사시대 는요 그건 모르는거죠 기록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인류 역사상 내내 인류 역사상 역사시대 내내 인간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어 왔었다. 양날에 검 이어 왔었다. 역사를 기록하기 이전 시대에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기록해놓은 역사를 보니까 옛날 우리 조상의 조상의 조상이 살던 시대도 인간의 상상력은 항상 뭐여 왔다? 양날에 검 이어 왔다. 한편으로는 우리 온디언을 해야 하는 사람은 반면에 이런 말이잖아 그런데 원핸드에서 한편으로는 양날에 검이라고 했으니까 한편으로는 인간의 상상력이 새로운 발견을 위로 붙여요 라는 말은 촉진시킵니다. 그럼 이건 좋은 거잖아 맞지? 근데 하지만 이게 또 중요한 것 양날에 검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새롭게 설립되어진 과학적인 사실은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어떤 과학적인 사실들을 위해서는 항상 있다라는 것이 뭐가 있다라는가 종종 다수의 정확하지 않은 가설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력 덕분에 새로운 발견을 막 밀어붙이기도 하지만 근데 모든 새롭게 만들어진 어떤 과학적인 사실들에는 항상 뭐가 존재한다? 다수의 정확하지 않은 가설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정확하지 않은 가설은 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거야. 반드시 수정되네. 왜냐면 정확하지 않은 가설이니까 수정되어져야만 해. 이 말이잖아. along the way니까 그 길을 따라서라는 말은 그 과정에 항상 반드시 수정되어져야만 합니다. 혹은 위험을 감수해야만 해. 근거없는 낭설이 될 위험에 처하게 틀림이 없다.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의 상상력 때문에 새로운 발견을 막 밀어붙여서 얻을 순 있어 맞지? 그렇지만 양날의 검이다 보니까 모든 새로운 어떤 과학적 발견에는 다수의 정확하지 않은 가설이 있게 되고 아니 뭐 정확하지 않은 가설이 많으면 그게 뭐 어때서? 그거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그 과정에서 수정되어져야만 하고 또 아니면 오히려 근거없는 옛날에는 그게 뭔가 되게 그럴듯한 가설이었는데 에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였네? 라고 근거없는 낭설이 될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는 거야 사실. 이래서 한 거 있잖아. 선풍기 틀어 놓고 자면 죽어. 이런 거 있잖아. 쌤 어릴 때는 믿었어. 저희 언니 아직도 믿고 있어요. 아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뭐냐면 과학자들이 그렇지 않을까? 라고 뭔가 가설로 세웠을 거라든가 누군가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죽은 경우도 뭐 나왔을 테니까 근데 물론 그게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라고 했어. 근데 그게 뭐야? 나중에는 아 아니네 라고 수정되어지고 또 뭐야? 그냥 근거없는 낭설이 되기도 하겠지. 그렇지 그렇다는 얘기죠. 토마스 에디슨은 나는 사실 실패한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한 거 그 말은 에디슨의 공으로 돌려진다. 라는 말은 이 말을 에디슨이 했다. 나의 죽음을 저에게 알리지 마라. 누가 한 말이야? 이순신 그 말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회자되는 거는 누구 공이라는 거야? 이순신 이순신 장군이 얘기했으니까 그 사람 덕분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처음에 얘기했으니까 아 그런 뉘앙스 나는 사실 실패한 거 아니에요. 나는 망가지 방법을 발견한 거야. 성공하지 않을 작동하지 않을 효과가 있지 않을 그냥 망가지 방법을 발견한 것 밖에 없다는 거야. 실수도 일부분이다. 발명의 일부다. 그렇지. 불행하게도 만약에 그러면 실수가 혹은 100%가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진실인 것들이 충분히 오랫동안 순환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 그것들은 야기할 수 있다. 혹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 어디로 이어질 수 있냐면 거짓된 에코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방은 반복의 방이야. 반복의 방이야? 뭔가 반복되는 메아리 방이야. 근데 그게 잘못된 메아리 방이야. 근데 이건 에코챔버라는 거는 뭐냐면 사실 영어시 표현에서는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제. 내가 그 방에 들어가면 반복되는 말들이 계속 메아리를 치면서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거야. 네. 그러면 그 에코챔버 안에 있으면 결국에는 어떤 목소리만 들을 수 있겠어? 내 목소리? 그렇지. 그리고 내가 했던 말만 듣겠지? 네. 그것만 듣겠죠? 그렇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겠지. 아, 그렇게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가? 진실이 아닐 수도 있겠지? 네. 그래서 거짓된 메아리 방. 아. 거기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네. 이게 실수야. 그리고 부분적으로만 진실이야. 근데 그게 계속 사람들한테 막 순환이 되어지면 굉장히 오랫동안 순환이 되어지면 그러면 그건 결국 거짓된 메아리 방으로 이어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진실. 진실. 진실을 암시하게 되겠지. 자, 근데 네.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진실. 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진실은 어떤 진실이겠어. 거짓. 아, 그러니까 껍데기만 진실. 껍데기만 진실. 왜?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니까. 예를 들면 비록 휴멀스가 이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세기 동안 이미 사람들의 신임을 잃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믿는다는 거야. 그 낭서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혈액형이 결정할 수 있다. 사람의 기질. 성격을. 자, 중간에 갈로 안에 있는 건 뭐냐면 어? 명사 났는데 갑자기 아닌지 나왔지? 네. 형이 뭐였어? 분사 구문입니다. 그 주어는 다르니까 써준 거야. 혈액은 이기 때문에. 자, 앞에 예전에 생각된 겁니다. 그 네 가지 체맥 중에 혈액도 네 가지 체맥 중에 하나 였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혈액형이 결국에는 사람의 성격을 결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근거 없는 낭서를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믿어요. 아... 되겠나? 네. 그러니까 인터넷 한번 쳐보면 블러드타입이 치면 사이트가 하나 관련 사이트가 500만 개 이상이 돼있다. 의미하면서 의미하면서 자, that 이하를 의미하면서 이러한 근거 없는 낭설이 느리다? 느리다는가. 뭐하기에 느리다는가? 죽기에는 느리다. 죽기에는 느리다. 이거 무슨 말인 건데? 죽기에는 느리다. 아... 약간 안 죽고 계속 있다. 그렇지. 얘네 다 없애려면 엄청 오래 걸리겠구나. 왜냐면 아직까지도 믿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과학적인 노력 뭐 하려는 험베 싸우려고 하는 거야. 해로운 우리한테 좀 안 좋은 근거 없는 낭설들과 싸우기 위한 과학적 노력 네. 아니죠. 아니고. 자, 과학적인 진실이 과학적 진실은 입증되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믿어지는 건가요? 이것도 아니잖아요. 왜 우리는 믿고 있나요? 왜 성격은 타고난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나요? 성격은 못 바꿔. 그건 타고난 거야. 그런 건가? 진짜 힘들게 죽는 죽이려고 죽이려고 아무리 밟아도 다시 살아나는 그 근거 없는 낭설 뭐하는 오리지네링 프로 어! 이거 우리 앞에서 유래 어! 디라이브 프로 말 때 배웠잖아. 자, 유래하는 어디서부터 유래하는 오랫동안 서있다란 말은 지속되는 롱스탠딩하는 오랫동안 막 끈지기게 지속되는 그 실수잖아 사실은 그렇지 않을까 라는 가설이었으니까 근데 잘못된 가설이잖아 근데 그 잘못된 에러가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거기서부터 유래한 죽이기 정말 힘든 낭설들 음 답이 4번 되겠지 본의료 혈액형이야 자, 뭐로써? 디텔미넌트니까 결정요소입니다 이제 디텔미넌트니까 뭐해? 성격 사람의 성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의 혈액형 그것은 뭐다? 에이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이 말도 맞는 말이지만 지금 이 글에 대한 어떤 제목으로는 이제 4번이 더 적절하게 지자 나이스 이 해결은 그래서 이 값은 은행 은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